뱃살 날 수 없게 해 Gets like me Gets like me Let's get right Gets like me Come Gets like me Gets like me 오우 아유 드디어 만드시키지 드디어 생겼빵 기빈이 형 캠핑 가야 돼 빨리 신규빈 일어나 빨리 캠핑 가야 돼 빨리 일어나세요 신규빈 안녕 이제 첫 쪽방 깨우러 갈게요 깨? 어 어딜 깨러? 누굴까? 우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벌써? 사진을 선택하세요. 사진이 출력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 타. 배치란 말이야. 나왔어 나왔어. 인생네카 찍었어요. 완전 귀엽게 잘 나왔어요. 다음 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가 봅시다.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아서 라면을 못 먹습니다. 맛있겠다. 입에 넣고 씻어줄테니까 먹어볼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튼 아까는 이용한 밸런스 게임 노동동에 또 독립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 대 아파트 하나 둘 셋 아파트 아파트 저런 투정식이 혼자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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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두 다 들어가는다. 엄마 엄마. 우와. 오우. 천천히. 저렴한 소유. 엄마. 미쳐. 으아. 다시. 여행. 주방이 너무 귀엽네. 엄마. 갑니다 이리로 갑니다 저녁 포즈가 다른데? 전다 전다 제가 원래 피규어 이런거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많아요 내 피규어도 있는데? 어디요? 여기 얼마 안 와 나보다 약간 짧은거 같은데? 다 됐어 그건 아니고요 자, 리액션 오늘 왔 자, 관람하러 왔습니다 직관하러 너무 좋다 아, 태어리 왔습니다 아, 태어리 왔습니다 액션 내가 하면 제가 다음에 언제나 여기 아래에 오, 개구리 약간 뒷멀다 아 맛있어 아, 살려줘 캠핑을 처음 가보고 또 이렇게 멤버들이랑 갈 수 있어서 더 좋네요 오늘 누구랑 자고 싶어요? 오늘도 규빈이 형이랑 잘 거예요? 규빈이 형이랑은 맨날 같이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자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태어리 형과 규빈이 형의 그 아, 있잖아요 거기 2절 프리코러스 부분에 같이 안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입술 딱 쓰는 거 보여 아아 거기 보면 너무 좋다 와, 눈 너무 좋다 즐거워 You've been kiss me Kiss me darling kiss me 태어리 형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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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트 비효일 아니 아니 와, 이 냄새 진짜 오랜만인데 앞에 앉아계신 우리 팀이 나와서 먼저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일렬로 손을 잡은 후 자, 첫 번째 사람 규빈씨가 훌라호프를 이렇게 넘겨서 네 20초 안에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팀이 자, 그럼 저희가 우리가 이기겠네 근데 이게 빨리 끝날 거 같은데 자, 각자! 자기 오른쪽에 있는 멤버를 한마디로 소개 및 매력 포인트 얘는 제 왼쪽이죠? 네 유정, 유정군은 굉장히 춤을 너무 잘 춰서 제가 항상 춤을 출 때마다 춤을 추고 봅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상이서 네 저는 이걸 골랐고요 유정 Can you please cover Wannabevvvvdci 네 Itsy 선배님의 Wannabevvvvv를 커버를 해달라고 . 항상 할 수 있죠 벌그룹댄스 자신 있습니다 예 아니롬 오 와 잘한다. 나 인정이야! 와 잘해. 어떻게 잘해? 와! 픽토리도 잘한다.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예스. 앤 슬레이.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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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그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저 올리온 후배 규빈. 네, 많형. 네, 큰, 큰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자주 뵀었는데 요즘에 좀 최근에 잘 못 뵌 것 같아가지고 아, 어머니 어색해 하시네요. 성공해야, 성공해야 합니다. 어머니, 근데 혹시 저를 보면 좀 드는 생각이 같은 게 없으신가요? 저를 보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저를 보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약간 화면상 지금 봤을 때 약간 어떤가요? 미남, 미남. 혹시 온유원오브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한? 엄마, 규빈이 형이 제일 잘생겼어? 약간. 그렇지. 진짜로? 아니, 우리 아들은 자세히 잘생겼어. 저희 부모님도 물론 제가 짱이지만 우리 멤버들 한 명 한 명 다 아끼시는데 그 중에서도 규빈이 형을 유독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KB! 휴가 때 본가에 가면 규빈이 형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진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왜냐면 진짜로 이게 뭐냐면 그거잖아요. 물론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죠. 하지만 본인이 있는 팀에 가장 맏형을 제일 좋아한다고 해주시고 이런 게 바로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인 거죠. 아, 네. 제가 싫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인 줄 알죠? 그리고 또 팀에 든든한 맏형이기도 하고 정말 신기하게도 평소에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면 맨날 규빈이 형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를 잘 보살펴준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또 누리 항상 붙어있으니까 아주 보고 좋습니다. 보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건데 또 제가 배고플까 봐 여전히가 셀리도 주고 셀리만 먹고 바다만 봄 좀 심심하니까 손도 잡고 너무 좋아요. 바다도 색깔도 너무 예쁘고 바다가 예뻐 내가 예뻐요. 쇄골에 물 담기나요? 한번 해볼까? 제가 가끔씩 커버 없을 때 쓰곤 하는데 해보자. 물 다 먹을까? 응. 형 침대 다 흘린 거 아니야? 다 흘린 거 아니야? 노노노노노. 내가 그러면 숟가락에 다 먹을게요. 담길 거 같은데? 그럼 바디 프로필 찍을 생각 있나요? 이거를 쇄골에 물 담고 태엽이가 마시면 천명이다. 우우? 어이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쇄골에 물 담고 태엽이가 마셔요. 뭔 소리야? 그러면은 약속해 주세요. 코에 걸고. 싫어. 오다 좀 흘렸으니까 나중에 닦아요. 왜 숟가락으로 가져와? 어? 저거 생수통 가져와도 되는데? 내가 해줘야 돼? 어. 엄청 뜨거운 물가 먹어버렸지. 어? 그렇게 하긴 했는데. 진짜로? 네. 괜찮아. 나 할까이니까. 갑시다. 갑시다. 약간 누워야 돼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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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당겨. 으아악! 너무 차가워. 당겼어 당겼어 당겼는데 형이. 여기 닦았어요. 아 너무 차가워. 아 진짜. 아 너무 차가워. 뜨거운 물속 고개. 아 진짜 이 형 진짜. 어 하나도 안 당기네. 당겼어요. 당겼음? 당겼는데 형이 손으로. 어 너무 차가워. 김인형. 어? 학교에 과해. I'm sorry. 더 뜨거운 거 아냐? 이제 뜨거우면 어떡해요? 형 참을 수 있어요? 아 차라리. 그 생각보다 많이 차갑니다. 거의 기미난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하하하하하하하하 기미난다고? 하하하하 아니야. 형 조금만 뜨겁게 얹고 올게요. 아이 괜찮아 괜찮아 해보자. 가자. 이거 열 탄거보다 뜨거워요. 가! 어 그러면. 형이 한번 만져보고. 간다 내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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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가능할까요? 근데 아까 당겼어요. 형이 바로. 바로 그거 해버렸어요. 차갑다고. 갑자기 형. 오 형. 몸이 왜 이렇게 전기가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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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부러 잘했어. 제가 봤을 때.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지금 자세를 못 잡았어. 오 됐다. 오 됐다 형. 나 안 보여. 보여요? 네. 댓글 때문에 안 보여. 오 진짜. 올라와 있어. 마셔 마셔 마셔. 태엽아 빨리 마셔. 아 뭐래. 애 싫어. 아 너 때문에 지금. 형이 마셔요. 형이 마셔요. 어떻게 마셔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거기 아니잖아요. 네. 가져갈게요. 다시 번. 아 그거 빨리 태엽이 갖다 줘. 아 뭐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Üから 하하하하 피자 하나 둘 셋 피자 아하 피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치킨은 누구에요? 저 저 어 오. 두 명이 목소리가 되게 크네요. 어 그런거 본구나. KB랑 유정도 먹었던 피자였지만 그들은 가장 큰 피자였어요 Q. 유정은? 서로 좋아하는 점 세 가지? 좋아하는 점 세 가지? 저는 유정분들이 정말로 귀엽습니다 귀엽고요 그리고 냄새가 좋고요 아니 그니까 그 항상 뭔가를 많이 뿌리니까 자기 전에도 그런 거 뿌리고 그래서 내가 잘 때도 냄새 너무 좋고 Q. 귀빈이 형은 2년 동안 냄새를 맡아줬잖아요 저 뺨도 맡고 있어요 어땠어요? 유정의 냄새를 2년 동안 맡은 거 같아요 저번에 제 형수 가지고 뭐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난 너의 채취가 좋은 거 같은데 저번에 제 형수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Q. 귀빈이 형수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Q. 귀빈이 형수는? Q. 귀빈이 형수는? Q. 귀빈이 형수는? 귀빈이 형수는? Q. 귀빈이 형수는? Q. 귀빈이 형수는? 지금 다른 거 발랐네 평소 아침에 형수 뿌렸는데 그래서 제가 채취는 진정한 채취는 욱달름 아 제발 아니 아니야 우리 같이 운동하고 왔잖아요 이미 다 날라봤어요 나는 다 날라봤어요 진짜 흑흑흑흑흑흑 Q. 귀빈이 형수는? 내 손을 몇 개만 더 올리고 그냥 오늘은 더 좋던가 더 올려도 아주 그냥 콩 키워요 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얼굴부터 아주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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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는 어떤 냄새인가요? 규빈이 이제 영화킹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레슨을 요즘에 안 받아가지고 오 오 약간 뭔가 고급진 향이 나요 이제 안 나는데 저는요 여기에 좀 나 어? 왜 인창 집 풀어요 좀 난다 좀 남아있다 아침에 뿌렸어요 여기에서 좀 나는 것 같은데 오 고급진 향 오 오 고급진 향 오 역시 방금 제가 땀을 좀 흘려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급진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KB는 아기 냄새 그 어? 뭐? 어? 왜? 없는데? 응? 있어 근데 변태같다 해가지고 아 너가 바르는 바디로션 냄새가 너무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챙겨주시고 항상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한다고 저희 일본 바디들 해주시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다이라이트 네 네 사실 맘매같지만 둘이 어떨지 진짜 너무 좋아 맛있어 나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마셔봤는데 어 진짜 많이 먹어 여기 둘은 잘 먹어 뭐니 먹고 여기도 뭐니먹고 엄청 늘었어 뭐니먹어요? 뭐니먹고요? 뭐니먹어요? 태엽이도 잘 먹어 내가 보기에는 나 잘 못먹어야 돼 뭔데? 태엽이도 근데 그렇게 막 잘 먹지 않아 맞아 잘 먹지 않아 아닌데 태엽이 형 꽤 맛있는데 꽤 먹던데 내 앞에서 막 내 손을 따라 근데 지금 약간 우리 재미없는 자 그러면 유정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뭔가 많이 써줬을 것 같아 유빈이가 유정이에게 올해는 그만 이뻐지자 너 때문에 꽃들 멸종하면 누가 책임져 아무튼 새해는 꽃길만 걷자 사랑해 유빈이가 꽃길에서 가르쳐가 뭐라 했죠 제가? 윷길만 걷자라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랑이 잘 전달되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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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맞 하하하 아멘